네, 집단 속성 다섯 번째입니다. 응집성, 그리고 집단 속성 여섯 번째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성 단위로 응심력 있게 행동해야 하지만 모든 집단 구성원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집단에는 다양한 배경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해야 하는 그런 점에서 응집성하고 또 다양성, 속성은 역할과 규범이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초기에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성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집단마다 응집성이 좀 다릅니다. 응집성은 집단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그 집단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구성원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또 작은 집단 규모로 인해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또 구성원들을 보다 좀 친밀하게 만드는 외부 위협을 경험할 경우에 집단의 응집성이 높아지죠. 응집성은 집단의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집성은 집단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응집성과 생산성의 관계가 집단의 성과 관련 규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질, 생산량, 또 외부의 협력에 대한 규범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응집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보다 생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응집력이 높고 성과 규범이 낮을 경우에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응집력이 낮고 성과 규범이 높으면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높은 응집력과 높은 성과 규범을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는 낮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응집력도 높고 그러면서 또 규범도 높고 이랬을 때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응집력과 성과 관련 규범이 모두 낮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아주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응집성이 높냐 낮냐 그리고 성과 규범이 높냐 낮냐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단을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단 목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원들이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집단의 지위를 좀 높이고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격 획득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 집단에 들어오기 어렵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다른 집단과의 경쟁을 좀 자극할 필요도 있고요. 여섯 번째는 개인보다는 집단 단위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요. 집단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집단 속성이 여섯 번째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건 집단 구성원이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 정도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집단 다양성인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집단 갈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집단 형성 초기에 주로 나타나고요. 집단의 어떤 사기를 감소시키고 또 탈퇴율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상이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구성된 그런 다양한 집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질적인 집단, 동일한 국가 사람들로 구성된 이런 집단을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야생생존 훈련에서 두 집단이 모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다양한 집단이 그들 집단에 좀 덜 만족하고 응진력이 더 낮았고 또 오히려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또 견해과 이렇게 다른 집단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이 과업에 집중하고 집단 학습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단 과제에 대한 논의를 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젠더 다양성도 이제 집단에 고려할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포용성이 좀 중시되면 집단 갈등 그리고 또 불만 이런 것들이 좀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집단 다양성의 유형에는요. 국적, 인종, 성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면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본적인 어떤 태도, 가치관 그리고 견해 이런 심층적 다양성 이런 데서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종, 성별 이런 것과 같이 단순한 어떤 표면적 다양성이 실제로 팀에게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표면적 다양성은 이제 잠재의식적으로 팀 구성원들한테 그들 견해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BA 대학원생들한테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표면적 다양성이 더 높은 개방성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층적 다양성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를 보면 권력욕구가 높은 사람하고 또 권력욕구가 낮은 사람을 함께 집단으로 구성을 하면 이 비생산적인 그 집단 경쟁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취욕구가 좀 비슷한 사람들로 집단을 구성하면 과업 성과가 증가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다양성의 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원의 차이가 이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죠. 독특한 방법으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배시번단들 있잖아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이때 좀 연구가 있는데 다양한 배시번이 증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오래 생각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실수를 더 적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집단에 대한 다양성의 효과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양성이 있는 집단에 속해서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성원들이 이 차이를 좀 견뎌낼 수 있더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성이 이제 이들을 좀 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좀 특별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비평에 따르면 재무성과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성에 대한 기업의 사례 이런 것들은 기준 연구를 좀 지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연구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연구자들은 이제 동질성 효과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또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다양성이 있는 팀이에요. 이제 뭐 특히 이제 표면적으로 좀 다양한 집단 이런 그 집단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의견 대립, 지각된 분리 이런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차이가 이제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 연령, 작업 경험, 교육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하위 집단으로 좀 나눠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집단 A에는 남자 3명이 있고 여자 3명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남자 3명은 마케팅 배경과 이제 동일한 기간의 어떤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자 3명은 재무적 배경과 동일한 기간의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의 남자하고 3명의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작업 경험과 배경이 모두 다 달라요. 남자 2명은 경력 직원이고 다른 1명은 또 신입 직원입니다. 그 여자 중에 이제 1명은 7년 동안 이제 그 회사에서 일했고요. 다른 2명은 또 신입 직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단 B에서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는 마케팅 배경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1명, 남자 1명 그리고 2명의 여자는 재무 분야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집단 A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 집단 길이 이제 의견 대립이 초래될 수도 있고요. 집단 B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견 대립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결과를 좀 찾아낸 것이죠. 이 의견 대립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제 분열은 이제 일반적으로 집단의 기능과 이제 성과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위 집단끼리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 이제 핵심 과업에 쏟아야 할 그런 시간이 좀 줄어들고 집단 성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 하위 집단에 있는 집단은 더 천천히 학습하고 더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고 덜 창조적이고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하위 집단은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위 집단에 대한 만족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전반적인 집단의 만족도는 의견 대립이 존재할 때 더 낮아지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스킬, 지식, 전문 지식 기술에 대한 의견 대립은 결과지향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의견 대립으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집단이 함께 추구하는 그런 공동 목표가 있을 때 극복될 수 있고요. 대체로 이제 다른 어떤 하위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을 강요하고 또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이랬을 때는 또 의견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